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 9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상한가 종목이 우리 머니 키워드림 출연자들의 공략주인데요. 이 중에서도 2개, 올리패스 그리고 텔레필드가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공략주입니다. 오늘 나란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수익도 안겨줬는데요. 텔레필드는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올리패스는 바이어스 치료제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슈 나오기 전에 내려올 때 사두고 기다리니 오르더라. 내올 매매 기법 오늘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종목 상한가를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도 매주 이렇게 수요일이 되면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임을 안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그냥 풀로 계속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테니까 그 시간대에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공략을 했던 두 종목이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런데 어떠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뉴스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세력들의 흔적을 보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제 나인테크 기억나시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어제 나인테크 하한가 마이너스 28.83%일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입하세요. 진입했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루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실 거고요. 이번 주서부터는 우리가 수익 낸 종목들을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원포인트를 방송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서부터도 반드시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늦게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8시경 정도에 올려드렸죠.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체크했던 내용들이에요. 해외 증시에서도 어떤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 은행의 등급 강등 소식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소매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대형은행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에서 위아나 개입의 영향으로 환율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쪽 환율도 조금은 안정권으로 빠져주는 듯한 흐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었어요.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중국과 금리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테마주 쪽으로 모든 분들이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초전도체, 맥신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뭐가 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죠. 평단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기 때문에 어제 나인테크 그 무서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바로바로 수익 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극등을 멈추고 지금 상황에서 횡보만 좀 해주더라도 분명하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제약주, 반도체, 맥신 관련해 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 눌림이 나온 종목들을 들어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수히 널려 있다.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노란톡방에서요. 오늘 우리 대기 매수로 하나 잡았었죠? 대기 매수로 잡아가지고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수익권이에요. 장 시작 전에 대기 걸어놓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찍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그 종목은 뭐예요? 코로나 관련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잠시 후에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는요. 여러분 맥신이에요. 맥신. 우리가 장기간 쪽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들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내자. 오늘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올라가서 상한가 두 종목이나 달성하고 나인테크 몇 프로예요? 그렇죠? 어제 저점에서 잡았다니까요. 그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오늘 덕성도 수익을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 빼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자, 보시면요. 이번엔 맥신이다라고 해서 이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개미들이 계속적으로 테마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맥신이요. 여러분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2011년에 이 맥신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얘가 대량으로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이미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리 미리 작업을 해놓고요. 이 이슈가 나오니까 올려놓고 나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 보고 따라 들어가면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그러니까 한번 돈이 들어간 자리들을 잘 찾아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에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나인테크 그리고 티플렉스인데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 이거를 준비하다 보면 늦겠죠. 방송 시간이. 그래서 항상 하루 전에 장이 끝나고 나서 쫙 뽑아놓거든요. 어때요? 어제 뽑아놓은 거예요. 나인테크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자리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에요. 어제였어요. 어제. 나인테크인데 얘가요. 어제. 어제. 여러분들 분봉을 한번 켜보세요. 여기에 쫙 이렇게. 이렇게. 은봉으로 딱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한 종목 진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겁나서 누가 매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맞죠? 해서 5일선. 우리 5일선 매매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5일선 매매 공부했고 매월짜리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쭉 올렸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다 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턴다니까요. 한꺼번에 다 못 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평단과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권 내에서 대응을 하자. 대응 전략 딱 만들어 놓고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정해놓고 매매를 한 건데 이 종목이요. 분명하게 자리 한 번 더 나와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응 전략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나인테크 현재 6,000원 이상 때 자칫 잘못 들어가 있다. 이 날 상따 들어갔다. 이러시는 분들 잠시 후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평단 말씀해 주세요. 대응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인테크를 보시면 이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꼬리가 아니 이 앞전의 꼬리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왔겠죠. 그렇죠? 4,000원에 모아가지고 6,500원에 터냐고요.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맞죠? 얘네들도 임대료 내야 되죠. 직원들 급여줘야 되죠. 본인들 생활비 써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이자는 또 은행에서 돈 빌려오나요? 아니에요. 사채로 빌려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4,000원, 5,000원에 모아가지고 6,500원, 7,000원에 못 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T플렉스에요. 두 번째 T플렉스. 마찬가지죠.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하게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오늘 공략을 못했어요? 수익을 못 챙겼어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이 오시잖아요. 제가 째려보세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종목 째려보세요. 오늘 예상체결과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코로나의 변이가 세 개나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관련주들 지금 딱 보니까 미리 자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세력들의 흔적을 찾았죠. 그래서 오늘 대기매수로 잡았더니 바로 수익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우리가 공부한 거 그대로 갖다가 대입해보면 다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다 여러분들한테 메스타점 잡는 거 방송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티플렉스도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꼬리. 자, 여러분 일봉상에서 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SG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경창산업 그렇죠? 경창산업 말씀 드렸어요. 윙이푸드 이전에 윙이푸드 윙이푸드는 지금 또 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꼬리들이 달리는 종목들은요. 단기간 쪽으로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응 전략만 잘 짜놓으시면요.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혼자서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공략할 거고요. 저 오늘 방송 끝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티플렉스에 대해서 원포인트 다시 한번 쫙 올려드리면서 함께 매매 다시 진행할 테니까 집중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티플렉스도 그렇고 텔레필드도 그렇고 노란톡방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 아니, 매니저님 이거 조금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차 매수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해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때까지 단 며칠이라도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에 대한 그렇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 해서 이 기준 그러면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데 책을 사야 돼? 아니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요거 요거 요 내용 제가 다 원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하실 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내올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고 이 내올 매매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직관적이면서 선을 세 개만 그으면 끝난다.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한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텔레필드 올리패스 그리고 나인테크 어제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겁이 나서 하지만 들어갔죠. 왜? 기준을 배웠고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지금부터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해드리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두 종목에 어제 나인테크까지 수익을 안겨주셔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기분이 많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페마가 왔다갔다 하는 빠른 시장에서 나도 좀 빠른 매매에서 수익 내고 싶다. 그리고 단타 매매 할 때 기준점이 궁금하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쪽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코드 7788인 점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 앱 실행하신 후에 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나타나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만 잘 기억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788로 설정돼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정혁 차트 매니저민도 계시고 다른 여러 명의 추자자들이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같이 공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메시지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이기 때문에 참여코드도 7788로 동일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 답신하는 시스템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는 법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장하셔서 공부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매 기법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한 종목을 수익 냈다고 해서 물론 수익 나니까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 한 종목 수익 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러한 종목들이 또 나타났을 때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기괴하고 하나요? 아니죠.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팔거니 사거니 하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분명히 결과값은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인의 스타일을 진단을 안 해놓으시면 백전 백패입니다. 수익을 내실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수익을 낸 종목인데 누군가는 어제 손절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할 때 제가 단타면 단타라고 분명하게 언급드리죠. 단타 들어가서 10% 20% 수익 냅니까? 아니잖아요. 스켈핑 치시는 분들은요. 0.5% 뛰기 0.7% 뛰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조금 느긋하게 단타 치시라고 1% 3% 5% 이렇게 수익 내고 있죠. 그러니까 어? 나는 단기 투자야. 어? 난 단타 너무 좋아. 그러시는 분들과 어? 나는 뭐 한 2, 3일이라도 그냥 난 볼 수 있어. 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셔서 공부해 놓으시고 투자 성향을 진단을 딱 해 놓으시면요.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먼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어떠한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강료라고 하니까 어? 뭐야? 제가 시장에다가 다 납부했어요. 다 미리 냈습니다. 선납으로 제가 다 내놨어요. 손절 해보고요. 망절 해보고요. 상장 폐지 먹어보고요. 정지 당해보고요. 마이너스 70%, 90%짜리 막 진짜 망절도 해보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 아, 이 주식시장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구나. 야, 이게 그냥 무턱대고 감으로 매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필살기 10개 100개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한 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바 목표 수익률 달성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실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올 매매 한 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아유,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 공부 안 하시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늘 오전에 제가 분명히 8시 한 20분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자, 여러분 지금 이러이러 이러한데 우리 대기 매수로 한번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나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8시 45분경에 자, A종목 얼마 이하에 지뢰 설치하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뢰를 설치한다. 즉, 대기 매수 분할로 그 금액대 이하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 시초가가 여기에 5,4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수익권이에요. 체결되자마자 바로 올라가버리니까 꼬리를 달아주잖아요. 그럼 바로 2%, 3% 수익권이 되면 심리적으로 먼저 우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 매매의 전쟁을 펼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이하로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막 걸어놓으시면 체결이 돼요. 그러면 체결되자마자 단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그러면 한 종목 들어가가지고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렇죠?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 종목 가지고 하루에 한 4번, 5번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니까 이 지뢰 설치하는 방법을 꼭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실전에 꼭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이에요. 의미 있는 거래량 어제요. 제가 또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초전도체 관련주들 분명하게 털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충분하게 40에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종목들 매매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기준을 뭐로 잡느냐 뭐로 잡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서 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물량을 잡고 있는 건지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계좌를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잖아요. 세력들은요. 여러분 계좌를 무지하게 많이 써요. 도이치모터스 여러분들 몇 개 쓴다고 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176개를 썼다고 그래요. 계좌만. 그렇죠? 그러면 176개가 아니라 20개, 30개라고만 잡아도요. 얘네들 평단이 다 계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올려준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설거지 캔들이 될 수도 있고 2차 파동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 1, 0, 1 창을 여시면요. 여기에 주식수가 딱 나오고요. 주식수를 딱딱 클릭을 하게 되면 유통수로 바뀝니다. 이 유통수가 기준이에요. 기준. 아시겠죠? 거래량의 기준은 뭐다? 유통수다. 이 중에서 얼마가 거래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매매할 때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거든요.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차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차트 틀에 유통수 해가지고 0, 1, 0, 1 창을 안 봐도 바로 유통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냥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딸깍 누르면 이렇게 타이틀 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타이틀 바 표시 항목 편집이라고 해서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화살표 누르시고 이렇게 옮겨지죠. 화살표를 딱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와요. 와서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 뭐다? 이제는 내 차트 틀에 유통 주식수가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딱 보시면서 어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군 어 의미 있는데 야 그 빠박이 매니저 걔 누구라고 그랬지? 어 차트 매니저 어 걔가 이거 이거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랬어. 어 나도 체크해봐야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기 매수의 힘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자 보시면 5일선 대기 매수 그죠? 우리 공부했죠? 어 5일선 대기 매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5일선에다가 장 시작 전에 딱딱딱딱 걸어놓으셔라. 그럼 단타 매일매일 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5일선에다가 딱 걸어놓은 거예요. 5일선에다가 파워로직스 8월 10일자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단타도 가능하고 종목에 따라서 다시금 매매할 수가 있는 장기간 쪽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죠? 포인트가 나온다. 자 8월 10일 날 마찬가지예요. 아모레지였어요. 자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따다다다다 자 여러분 이거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상하니까 이 근방에다가 지뢰 설치하세요. 따다다다다다다. 자 우리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 중에서 용래님이라고 계세요. 아 너무 잘하셔. 그냥 뭐 족족히 다 수익 내고 계세요.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니까.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5일선 딱 터치하고 나서 올라가버리니까 몇 프로입니까? 고가가 여러분 25%고 종가가 20%예요. 우리 밑에서 잡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다 어제예요. 어제. 어제 보세요. 어제 나인테크 어제 이렇게 빡 저가가 얼마입니까? 28.80%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8.80% 어떻게 했어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죠? 여기는 지뢰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아래 살 수 있는 효과가 없으니까요. 들어갔더니만 바로 올라가서 어저께도 9%에서 한 10% 정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오늘 분할로 대응하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 매수의 힘이에요. 오늘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종목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기 매수로 잡은 종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놈도 힘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쏘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빠르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매도 이게 저는 오전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종목을 하지는 않지만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막 매매하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걸어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왜? 아니 증권사에서 무료로 서비스해주고 있는 건데 왜 활용 안 하세요? 제가 프로그램 판매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하러 프로그램 매매합니까? 그렇죠? 이거 증권사에서 다 줘요. 무료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창을 딱 키시잖아요. MTS에서도 됩니다. MTS에서도 주문 탭 위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종목, B라고 하는 종목, C라고 하는 종목을 다 매매를 해놨어요. 클릭을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스탑러스에다 체크하고 이익실현에 체크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다가 딱 체크해놓으시면요. 며칠 동안 여기 나와 있잖아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내가 로그인하지 않아도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도 내가 해외여행을 가 있어도 얘가 알아서 올라가면 위에서 뭐가 된다? 매매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자동으로. 수익금이 그냥 들어와요. 이거 활용하시라고요. 옆에 있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야, 지금 텔레필드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왠지 빠질 것 같아. 상한가 갈 때까지는 매도를 안 해요. 매도를 안 하고 상한가, 즉 최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3%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됐던 마이너스 3%가 됐던 마이너스 5%가 됐던 빠졌을 때 너 인마 그 가격에 매도해. 주문 넣는 거예요. 그게 트레일링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지금은 이 스탑루스 기능만 한번 꼭 활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가능해요. 비중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사용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초반에 오프닝 때 중국의 그렇죠. 어떤 위아나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환율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죠. 제가 당중에도 계속 체크해드립니다. 맞죠? 미선물 시장 환율 그리고 시간대별 업종 지수까지 해가지고 제가 시간대별로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드리죠. 여러분들 이거 왜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루틴을 딱 아실 거예요. 아 차트 매니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차트 매니저는 요때 요때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 쟁일 보고 계시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래요? 장중에 여러분들 커피하고 오세요. 안 움직여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안 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신기하게 그때서부터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루틴을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외인들의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매도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이 반드시 붙어요. 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락으로 인한 신용 매물에 대한 반대 매매 요것도 좀 조심하자.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매도하고 얘도 매도하고 다 매도하니까 나도 막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집단지성이 발동이 걸린다.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그냥 짧은 어떤 글귀 하나를 봤는데 두려움에 관련되어 있는 글귀였거든요. 뭐냐 그러면 미국 그 대공항 때 딱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종목.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을 꼭 만들어놓고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순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실력 분명하게 상승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밥 사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커피 사달라는 얘기 안 해요. 아시겠죠?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준에 관한 중요성을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쪽에서도 아직까지 4, 50% 상승 추가적으로 여력 있는 종목도 있지만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은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테마라고 해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좀 세세하게 잘 속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5대1 방송 중에 드리는 히든 종목뿐 아니라 간혹 또 다른 종목도 주시고 있고 오후에도 간혹 매매할 때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네모나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이 부분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7788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샵 누르시고 3772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정혁 꼭 포함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 공유 그리고 강의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별 강의 기법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종목별로도 체크해 주신다고 하네요.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영원한 게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정말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정말 있을 때 잘할 걸 이라고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머리카락이에요. 아우 머리카락 숱 좀 있을 때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빠르게 빠르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갑자기 제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아 이제 공부 안 할 거예요. 막 이래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빠르게 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외워두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 거, 추, 매 이렇게 외웠죠. 이 네 가지의 기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잡아놓으시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실력이요. 그냥 한순간에 빵 하고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자전거 배울 때랑 똑같아요. 매번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고 세 발로 이렇게 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두 발로 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올 거고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술적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모르고 한다? 안 돼요. 아니 내가 말이야. 네, 네. 아니 내가 주식을 한 10년 했는데 내가 저거 이평선 모를 것 같아? 아니 내가 뭐 거래량 모를 것 같아? 네. 교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반드시 이것만은 꼭 외워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보합에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 내고 다시금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의 기준 좀 제발 좀 만들어 놓고 매매하셔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네올매매. 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필살기 10개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올리페이스, 텔레, 뭐 텔레, 뭐 그 뭐예요? 우리 나인테크 이거 네올매매로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들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딱 공부해 놓으시면요. 평생 써먹는다니까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조정의 구간이에요. 즉 많이 눌려있는 구간이 보조지표에서 어떻게 된다? 알려줘요. 오랫동안 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 쉬러 올라와야 돼요. 산소통 떨어지면 올라와야 됩니다. 맞죠? 자, 상단에 또 화살표가 보여요.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딱 뜹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다 매도하지 말아요. 더 갈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서야, 비서. 비서가 다 매도하지 마십시오. 더 갈 겁니다. 투자나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곧 올라갈 겁니다. 이러한 신호예요. 그러면 분할로 딱 대응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매수를 딱 끝내놨다. 반드시 초심자분들이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반드시 해놓으셔라.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언급드리는데 초심자분들은 바로 매매할 욕심 내지 마시고요. 공부 먼저 하세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공부하시고. 한 주 가지고만. 한 주. 한 주만 딱 매매 한 번에. 한 주씩만. 초심자분들은. 아시겠죠?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건강관리만 잘하세요. 그러면 매매 계속 할 수 있어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월 매매. 자, 여러분들께 방송 시간 동안만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시간이 짧아요. 제가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수익 낸 종목들 왜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원포인트를 해드릴 건데 따로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요. 시간 내가지고 따로 편집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리니까 노란톡방에 계시면 보실 수 있다. 퇴근하시면서 보시고 아침에 장전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월 매매 자리가 나왔던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 한 번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기계입니다. 자, 보시면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이, 거, 추, 매.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부한 것을 갖다가 이 종목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직기간을 오케이. 배운 대로 딱 했더니만 원래 야, 이거 내월 매매 자리 나오겠는데. 뭐예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딱 찾는 거죠. 뭐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리가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으로 포스코, DX, 금양 다 그렇게 이걸로 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5만 원, 금양 5만 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다 150%, 170%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언급드린 거잖아요.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말해서. 여러분, 집 팔아서 사세요. 조금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비중관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종목이에요. 뉴 파워 프라즈마. 보시면 우리가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 거, 추, 매 공부한 거를 딱 가져다가 딱 대입을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야, 여기에서 저점을 딱 확인을 해주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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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니네들 계속 이렇게 올렸었구나. 그런데 왜?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공부한 대로 거래량 다 체크했죠? 야, 한 번은 올려주겠다. 오케이. 내 울달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보시면. 다 매수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거 보지 말고 지금 현재 거를 보자 이거죠. 현재 거.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의 물찾을 때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화살표가 뜨면 홀딩.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길게 길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5% 올라갔다고 해서 홀라당 다 팔고. 10% 올라갔다고 해서 홀라당 다 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다 파란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여야만 한다. 자, 다음 종목. 실리콘 2에요. 2. 실리콘 1은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음. 실리콘 1, 2에요, 여러분. 자, 보시면 거래량과 이평선과 우리가 다 공부한 대로 이거 추매를 딱 갖다가 대입을 딱 했더니만. 오, 오케이. 저점 확인되고. 야, 니네들 저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머, 여기에서 좀 뺐네. 어머, 여기에서 좀 뺐네. 자, 거래량 체크한 거죠.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내가 100만 원 매수했으면 그중에 50%만 딱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다가 내 평단이 여기에요. 얘가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추격. 매도한 만큼만 다시 매수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매도. 그럼 나는 이 종목은 수익 낸 종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속해 있는 섹터나 얘의 사업성이 넓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퍼값 공부하죠. 퍼값. 다른 거 뭐 ROE, ROE 이런 거 다 여러분.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니까 알면 좋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딱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퍼값을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은 퍼값으로까지도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은 뭐예요? 조금 더 길게 방망이 길게 젖고 뻥 날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라 공부를.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지금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물이 찬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위에 칸에 물 안 찼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팜스토리예요. 팜스토리. 얘가 정말 속을 좀 많이 새기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아니 얘요. 분명하게 큰 상승이 한 번 나올 거거든요. 한탑. 팜스토리. 대한재당. 이런 애들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일부러 가지고 갔어요. 일부러. 나의 평단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추격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수익권으로 올라왔을 거고요. 여기에서 던졌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도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가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이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입니다. 히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픈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예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서부터 오픈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과 오랫동안 공부 함께 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런 심화된 내용도 강의로 함께 들으시면 되고 나는 초주린이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계속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지금 네모나게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링크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에 7788 입력하면 바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전송해 드립니다. 마찬가지 클릭하시고 들어올 때 7788 네 자릿수 비밀번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세 가지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공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두 종목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되면 다 말씀드리도록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생코예요. 생코 여러분 생코예요. 보시면 뉴스 내용 나왔던 것들 캡쳐를 한 모습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아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재무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현재 생코 대표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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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가스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을 중요시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 이슈는 이슈일 뿐 맞죠. 우리 안 좋은 뉴스 나왔을 때 들어가서 수익 낸 종목이 더 크게 갔어요. 맞죠.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맞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서 보세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차트에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센코예요. 센코. 지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매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남들이 2천 원 3천 원 주고 산 거 우리가 5천 원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굳이 남들은 다 싸게 샀는데 내가 비싸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매 패턴은 여러분 방망이 짧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 거기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달 FOMC에 분명하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센코를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거 춤에 대입을 딱 했어요. 그래서 4월짜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 자리 놓친 건 좀 아깝지만 이미 수급이 들어갔으니 돈들이 들어갔으니 관심을 가져보자. 왜 이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 눌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눌러주니까.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렇게 눌렸던 거 여러분들 매매해갖고 다 수익 내셨잖아요. 노란톡방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얘가요.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 반등 한 번 올 겁니다. 와요. 그 자리 우리 들어가서 기분 좋게 수익 낼 거예요. 오늘 상한가 진입한 것처럼. 아시겠죠? 덕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나만의 기준을 딱 대입을 해서 기준대로만 가준다고 하면 박수치면서 파티를 즐기시면 됩니다. 센코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리를 준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자 보시면요 여러분. 센코 크게 갖고 왔어요. 오늘 차트죠. 조금 전에 차트는 어제 거였어요. 아니 신기하죠. 아니 야 뺄 거면 그냥 빼버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완전 땡큐죠.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묶인 거예요. 내가 대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묶인 거거든요. 거래량을 묶어놓은 거예요. 못 도망가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5,300원에 왔다. 5,300원에 던질 것 같습니까? 안 던져요. 사람 욕심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묶여있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이거 만 원 간다고 해갖고 내가 들어갔는데 말이야. 매도 안 한다니까요. 위에서 물량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세력들도. 아시겠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나갈 거예요. 센코의 매수 포인트. 은봉에서 나온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의미가 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한 부분의 폭이 크다.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도 무언가 평단을 맞추겠구나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센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여러분 LX세미콘. 기억나시죠? 우리가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얘네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재고가 5천억에 육박을 한다. 출야량이 감소가 돼서 좋지 않다.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뉴스를 싹 보시면 이렇게 안 좋은 영향, 이 안 좋은 뭐라 그럴까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의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정반대예요. 뉴스를 따라가지는 마세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아니 니네들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컨센트를 보니까 컨센트 어때요? 잘 나왔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을 자꾸 내보내? 야 니네들 설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던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수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보고 들어가서 수익 낸 종목들 상당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차트를 보자고요. LX 세미콘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얘네들이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힘은 넘쳐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이 하락을 했어요. 나온 거래량들도 제법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들어갔을까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사채시장에 김 사장님이 들어가셨나? 누가 들어가셨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이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의미 없는 하락을 했는데 고점이 얼마였어요? 고점 확인하시고 현재 주가 확인하시고.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 이거입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에서 포인트 뭐예요? 그렇죠. 이 갭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갭은요. 갭 대응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해드렸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음날 10% 갭으로 떴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15% 떴을 때, 3% 떴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하는 갭 대응 방식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원포인트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갭이 있죠. 이 갭에 관련되어 있는 거 누가 있다랬어요? 네이처셀. 그렇죠? 일동제약. 얘네들 이 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교과서적인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되면요. 이거요. 여러분 들어가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동시에 물 찼을 때 자리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심 갖고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서 메스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함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뭐예요? 월봉상에서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이거 다 소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윗골이 왜 주고 있냐고요. 확인사살이라도 하는 거니 너희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머어머 니네들 다 나갔니? 어머어머. 수상해요. 수상하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수 포인트예요. 보시면 LX 세미콘. 최근 외인들의 수급. 환율이 높은데도 얘네들이 이상해요. 그렇죠? 상단에 갭이 형성이 되어 있다. 갭 대응 종목. 그리고 배당. 배당이 높다. 아시겠죠? 12월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배당주들을 공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까지만 살펴봤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공략주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세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후짱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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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